안녕 연소티비입니다. 왜 없지? 있었는데? 여기? 없네? 아 네, 저가 할게요. 그냥 The ship heard your angel singing. The ship were watching the ship in the flight that night. Suddenly, an angel called on to do it before then, God's light turned all around. 진짜 여기 있었는데? 없네? 됐지? 갑자기 사라졌어? 네. 오, 목자들이 이렇게 이렇게 아 네, 우리 엄마의 목소리였어요. 네, 무슨 약이냐면 목자들은 양들을 이렇게 막 돌보고 있었어요. 어이구, 우리 양 하면서 어? 언제 왔어요? 네, 알 멘탈. 네, 양들이 돌리고 있었어요. 어이구, 귀엽네.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갑자기 천사가 나타나는 거야. 갑자기 천사, 갑자기 천사. 그래서 목자들은 아주 무서워했어요. 그래서 목자들은 아주 무서워했어요. 그림 그리기. 천사 그려줘요. 천사 말고 양 그리려고 했는데, 양? 천사 말고 양 그리려고 했는데, 양? 잠깐만. 양 맞아? 양은 이렇게 그려야죠. 사실 야자나오나. 그게 뭐야. 그게 더 이상해. 개미? 거미? 이렇게 그려야죠. 그게 무슨 양이야. 이렇게 그려야죠. 이게 낫지. 누가 좋은지 투표해주세요. 저거는 이거고요. 보이죠? 이 큰 거. 여기 그리기식 거는 저거. 작은 거. 그렇게 하지 말고 이거 이렇게 한 번. 그치? 네. 천사를 그려줘야겠다. 천사가. 싫어. 그러면 천사도 누가 더 잘 그리는지 투표해주세요. 잠시만요. 천사. 그러면. 누가 과연 더 잘 그릴까. 아무것도 안 보이네요. 여기요. 기다려봐 기다려봐. 네. 천사를 그려주세요. 한 색깔로 해야 돼요. 한 개. 그건 안 맞나는데. 안 돼. 색깔 한 개로. 안 돼. 색깔 한 개로. 색깔 한 개로. 오케이. 좀 더 당겨주세요. 아 교차부터 하세요. 아 뭐야. 색깔 한 개로 해야 돼요? 아니야. 천사가 보여야지 어떻게 생겼는지. 어 잠깐만 없애졌어. 해줄 거야 저거? 아니. 하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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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마. 네. 천사를 그린다고 합니다. 어... 천사가 왜 이렇게 뚱뚱해. 천사. 어떤 천사가 더 좋은지 투표해주세요. 첫 번째 천사. 아 눈이 한 개야. 우씨 단이네. 그 여기서 퀴즈 여기서 퀴즈 목자들한테 낫자는 천사의 이름 몰라요 가브리엘 아니죠 목자들한테 낫자는 천사 많아요 여기 첫번째 천사 투푸 두번째 천사는 이건 내 천사가 없잖아 천사 돌려놔 내게 낫지 일부러 그리는거지 여기 이런것도 해줘야죠 다리도 그려주고 오케이 팔도 그려줘야지 팔이 다리랑 같이 있으면 어떻게 해 이거 뭐지? 이뻐 이쁘 오케이 완벽해 완벽하지 않아요 첫번째 아니면 두번째 투표해주세요 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아 그거 왜 집어넣어 팬츠 버넣지마 팬츠 버넣지마 이쁘게 세번째 천사 이게 세번째 천사 이 세개 중에서 제일 좋아해 우리가 그린거 알죠 세번째 천사 이 세개 중에서 제일 좋아해 이거 원래 똑같아 아 그래도 이거 똑같아요 여러분 이거 똑같아요 페이지로 똑같아요 페이지로 똑같아요 그럼 지워버리겠습니다 지워버리는 블라두 이거 뭐야 이거 회색이지 회색으로 됐나보죠 이거를 하는 방법을 알려줘 해석 아닌 방법을 알려줘 따라다다 여기는 우리가 그린 장소 이게 뭐야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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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로 반듯하지 않아 맨 처음에 제일 반듯하죠 맨 처음에 있었던 이 껌 맨 처음에 있었던 이 껌 맨 처음에 있었던 이 껌 맨 처음에 맨 처음에 한 명이 나왔어요 다 그린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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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볼게요 안녕 왜요 갑자기 사야 전에 또 어디 갔어? 어디갔지? 어디갔어요? 없네 사라졌네요 어? 아까들이 뭐가 지나 나갔는데? 팔인가? 어? 잘 모르겠네요 네 Let's go to the lamb Let's go and see the baby 아! 아파 아파 아이구야 아이구야 They believed the son of God They rushed to Bethlehem Shepherds Were very happy When they found baby Jesus They still married Joseph and baby Jesus In manger They told Mary and Joseph What The angels said They played Go home Sending baby Jesus Yeah! 오늘은 성경이 걸을 이루었는데 어떤 나라 재미있었나요? 그럼 다음에 또 봐요! Bye! By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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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